오늘은 작년 이맘때 찐득한 손맛을 안겨준 기장권 괴빠위로 꼴락낚시를 나왔습니다. 낮에 4시간 꽝을 치고 왔습니다. 멘탈이 지금 굉장히 야들야들한 상태에요. 나의 멘탈을 달래줄 건 꼴락밖에 없습니다. 첫 캐스팅에 고기는 걸려있는데 줄이 오래 걸렸어요. 아 아 아 아 모래들 가면 안된다 야야야 모래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내가 바라던 사이즈가 나왔어요. 아 이십인 이십이 정도는 나오겠네요. 아 아 오늘 힘드네 아 시원합니다. 오케 오케이 오우 야야야야 나온다 나온다 아 으 안돼 전질때마다 첫 테스팅에 입지를 봤는데 바닥에 걸리고 몰에 걸리고 첫 테스팅에 걸리는 고기는 내꺼 아닌가 봅니다. 두번째 테스팅에 나와주겠죠. 오케이 두번째 테스팅이 아 또 막았나 빠졌니? 오케이 오케이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후후 아 이거 힘들게 두마리째 올렸습니다. 한 18cm 정도는 될 것 같네요. 드가 이끄라 인마 옮길 때마다 입질이 들어오길래 오늘은 많이 옮겨 보기로 했습니다. 아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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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마리 뜹니다. 그래도 봄이라고 사이즈들은 제법 괜찮네요 아 이거 뭐를 같이 걸었구나 으이 제법아 와 포인트를 한 30,000, 5분 옮기니까 나와주기는 합니다 참 오늘 패턴이 일정합니다 쓸데없이 포인트를 옮겨야만 입지를 받고 끼켜봐야 한마리나 두마리 그렇다면 그 한두마리 더 잡으러 이동 그렇지 아따 이 줄 이기야 가네 뭐 넘치 오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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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으 으 안돼 더 이상은 물 일 것 같습니다 철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나네요. 생선가스 같네. 겉은 진짜 바삭하고 소금맛 촉촉합니다. 소스는 학교 앞에 파는 피카츄돈가스. 딱 소스는 그 맛입니다. 피카츄돈가스를 내가 몇 년 전에 먹었나요? 산수하지 않겠습니다. 슬프다. 술이나 먹자. 와 초등학생때면 20년도 더 지났네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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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